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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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와 와 와 오 오 오 어 오 오후 휴 자리 어디야? 택배 왔어. 오비 가지마 그냥 막 하고 있네. 야 완전 진짜 뇌 질렀네. 네. 출근하고 한번 가도 될 거 같고. 이미 뒤에서 제 걸로 다 계속 잡고 있는데요. 이거만 신양 써보라니깐요. 뒤에서 튜닝 안 하고 그대로 써서 두 마리 잡 올랐는데 지금 방금. 지금 카메라 보기 들어왔다. 보기 들어왔다. 지금 보기 들어왔다. 지금 보기 들어왔다. 어? 터졌다니까. 앞에 다 틀려.